엄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굳은 양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화 원장입니다. 코칭 이벤트 8번째 당첨되신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현아 박님, 아기의 출생일수는 165일이고요. 아기가 만 5개월이네요. 출생 체중은 3.43, 현재 체중은 7.7. 네, 아기 잘 컸어요. 원장님, 3, 4시간 텀 하루에 5번 정도 직수로 모유수유하고 있는 딸 엄마입니다. 8시쯤에 막수하고 새벽 3시쯤 한번 깨서 쭈쭈 먹고 자는데요. 8시에 하는 수유를 분유를 먹이면 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새벽 밤중 수유 안하고 아기가 더 푹 잘 수 있을까요? 아기가 힘들지 않게 밤중 수유 끊을 수 있을까요? 새벽 수유 때 제가 잠들어버려서 전물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분유수유 하기 시작하면 전량이 줄어들어서 단유시기가 빨라질까요? 15개월까지는 먹이고 싶어요. 첫째가 18개월까지 전물잠에서 우식증이 왔었어요. 아이고 마음만 앞서서 아기를 아프게 한 것 같아 많이 울면서 단유했거든요. 둘째는 그런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첫째 18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셨구나. 우식증이 와서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기가 만 5개월 차면 우리 아기가 먹지 않고 통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통잠을 보통 5개월 차 아기들은 밤에 한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정도 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먹지 않고 자는 시간과 통잠 시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잘 수 있는 시간 만 5개월 차 아기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안 먹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8시에 막 술을 하고 새벽 3시에 아기가 먹고 자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수유를 분유를 먹여서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 엄마가 분유를 먹여 보시면 알겠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분유를 먹이셔도 아기가 폭식을 해주지 않으면 그 시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되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8시에 막 술하고 12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아기가 먹을 만큼 좀 먹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첫째 때 경험 때문에 이 나기 전에 어떤 새벽 수유를 중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아기는 8시에 먹고 새벽 3시에 먹는 게 우리 아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아기가 이제 6개월이 되면은 조금 더 늦게 4시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4시에 먹여줘야 되니까 여전히 새벽 수유죠. 그러니까 저는 12시쯤 11시에서 12시 자정쯤에 아기가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먹는 만큼 먹여주고 이제 엄마가 전물잠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시간만큼은 앉아서 먹여주세요. 그 전에 아기가 8시에 잘 때 엄마가 조금 수면을 좀 취해주시고 자정에는 전물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앉아서 좀 먹이시고 아기를 재워주세요. 그러면 자정에 먹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5시간, 6시간 혹은 6시간, 7시간 아기가 잘 수 있을 거예요. 자정쯤에 먹여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엄마가 저녁 8시에 푹 재우기 위해서 분유수유를 하죠. 그러면 전량이 줄어들어요. 횟수가 이미 5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분유수유를 한다. 그러면 모유가 4번을 먹이게 되고 아기를 하루에 4번을 먹이면서 수유텀이 길어지는 밤중수유를 그냥 보낸다. 그러면 당연히 전량이 금세 훅훅 줄고 엄마가 계획한 15개월까지 완모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정쯤에 새벽 자정 전에 제대로 먹이고 그 뒤로 통잠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벽 수유를 안 해요. 그러면 자정 수유를 언제쯤 아기가 그만할까요? 이런 엄마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유식 중기 때 이유식 중기 때 아기가 한 그릇 뚝딱 저녁에 하고 저녁 8시쯤에 포만감 있게 먹으면 자정에 많이 먹지 않고 거의 먹지 않고 안 먹어도 쭉 해서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8개월이면 보통 아기들이 밤에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자주거든요. 실제 아기의 현재 개월 수에 플러스 1, 2를 더하면 먹지 않고 자는 통잠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고로케 아기에게 해주시면 되세요. 새벽 수유를 끊고자 해서 강제로 아기를 끊어버리면 아기가 먹고 자는 시간에 깨서 아기가 배고파하는데 그 배고픔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공갈 셔틀과 모든 여러 가지가 동응되면서 결국엔 아기도 깊은 잠을 못 자서 또 낮잠에 늘어지게 자서 또 낮밤이 뒤바뀐다거나 엄마는 또 새벽에 너무 아기한테 시달려서 아침 수유도 아기한테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식증이 걱정돼서 새벽 수유를 끊고자 하신다면 적정 시점인 이가 좀 많이 올라오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좀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 전에 밤중 수유를 스스로 끊는 아기들이 있어요. 부럽죠. 너무 부럽지. 하지만 그 아이의 체중 성장도 사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통잠을 자는 개월 수에 맞지 않는 통잠을 자는 아기들의 체중 성장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식가여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준 아기들 같은 경우에 체중 성장이 잘 되면 그 통잠을 유지해도 되지만 엄마가 일부러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기 수유양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체중 성장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 폭식하게 해서 배아리를 일으키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과식시켜서 아기를 오래 재운다? 저는 그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아기가 힘드니까. 아기가 힘들면 결국 엄마도 힘드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이런 스케줄로 한 번 하셔서 이제 곧 이유식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자정 수유를 없애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힘내시고 첫째 우식증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만큼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아기와 좋은 스케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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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